개막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여주선비장서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제3회 여주선비장서축제 개막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시작을 안에는 신호탄이 올 세상의 두 나리가 있나요? 세상 사이로 다 부터 던지고 친구가 좋아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같이 더 멋진 행사를 치르게 해 준 우리 가나무 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주시청 우리 공무원들 우리 가나무 공무원들 더 열심히 가나무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맞는 이렇게 가나무 선비장서축제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가나무 주인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 여주시장님의 원진 축사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가나무브에 대한 정말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나무 아울러 가나무 젊은 동봉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울러 가나무 2분 동안 5분 동안 있으면 될 것 같아 맛있게 드세요. 누구 줄라고? 선생님이요. 착해요. 선생님 줄라고요. 비누가 다 떨어져서. 정말 여기가 이 순간에 나왔을 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까 불꽃 누리한테 울컥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술 먹고 다 따로 놀고 있긴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람이 느끼잖아. 어디든지 모르니까. 이곳에서 불꽃 누나. 이곳에서 불꽃 누나. 이곳에서 불꽃 누나. 다 불꽃 누나. 이곳에서 불꽃 누나. 이곳에서 불꽃 누나. 이곳에서 불꽃 누나.